이번 시간에는 버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중에 에디터와 함께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발 도구인데요. 버전 관리에서 버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현실에서도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의미로 버전업 이런 말을 쓰죠. 아니면 어떤 버전이다, 어떤 버전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 즉 프로그래밍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한 번에 코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코드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역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수정되는 사안들마다, 수정되는 상황마다 그것들을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버전만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또 이 버전을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가 유시되더라도 그것을 백업해서 나중에 복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서도 사용이 되는 것이 이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버전 관리는 Git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이 Git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버전 관리 시스템인데요. 그 전까지는 SVN, 서브 버전이라는 버전 관리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이 Git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it이나 서브 버전이나 마찬가지고 이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들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시간에 사용하는 Git을 사용해서 쭉 따라오시되 이 버전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버전 관리 때문에 수업 전체를 접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클라우드나 여기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버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들이 나와 있어요. 이 다음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는 개발자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어진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런 거라도, 여기 제가 강조 표시를 해놨죠. 부디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전 관리는 습관이고 이 습관은 여러분이 미래에 겪게 될 여러 가지 위기에서 여러분이 구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버전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진행한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 그대로 따라오면 버전 관리가 무엇이고 어떤 흐름을 통해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수업을 따라오되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느껴지면 버전 관리는 제외하고 수업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학습 방법을 정리해놨는데요. 여기 긴 말고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도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버전 관리와 함께 자주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이 프로젝트, 즉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 각각의 업무들을 관리하기 쉽도록 컨트롤해주는 그런 도구가 이 프로젝트 관리 도구인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도구는 이 버전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열람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소스 코드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 도구입니다. 그래서 GitHub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GitHub 말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 프라이빗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에는 레드마인 같은 시스템이 좋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수업도 우리 생활 코딩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에서는 이 Git이라고 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쓸 것이고 GitHub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사용해서 실제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버전 관리가 되고 또 여러 사람이 어떻게 협업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